아아 우우! 재미를 봐야죠? 그럴까!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높아요 맞을 것 같은 달콤밤에 또다시 천국의 눈을 연다 내게 이끌려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천국의 눈을 열면 넌 나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불렀어요 지금은 약간 그렇게 안 했는데 만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불렀어요 뭘까? 이렇게 그래서 감사합니다.